95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 이게 뭐예요? 화학적 거세예요 약물을 투여해서 성적 충동을 억누르는 이게 이 자체만으로 일단 헌법적인 위원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논의가 되는 거예요 치료명령 선고를 쓰도록 한 법률 규정은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서 집행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매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치면 다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쓰는 시험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제한되는 기본권이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약간 신체의 어떤 무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인경권이라든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런 것들하고 관계되는 기본권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제한되는 기본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히 문제는 화학자 고세 자체 치료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예를 들어 한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래 근데 20년을 선고할 때 치료명령도 선고를 같이 해요 그러면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막상 20년이 지나서 형 집행 2개월 전부터 이제 약물을 투여하고 나가기 전에 2개월 전부터 그러면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 화학자 고생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 힘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런 게 나타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할 그 화학적 약물을 투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 그 경우에서는 헌법에 불필요한 치료라고 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뭐 어쩌면 이제 성충동 약물 치료 자체는 치매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이 충족되는데 다만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서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해서는 치매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장기형이 선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신체의 자유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이게 중요하겠죠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에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동행명령 조항은 영장주의 잘 보세요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유비하여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 맞는 질문 왜 또는 이라고 했냐면 오인은 영장주의 유배이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유배된다고 했는데 이인의 의견은 영장주의 유배나 아니라고 하고 과잉금지원칙 유배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해서 영장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유배해서 청구인들 평등권 신체조로 침해한다고 97번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보호의무자가 반드시 정신질환자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만 예를 들어 돈을 주고 포섭을 한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사이의 이해충돌을 적절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판단권을 정신과 전문의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그의 자의적 판단 또는 권한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가두고 기간의 제한 없이도 막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98번 특정범죄에 대해서 형성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시료가 뭐예요? 모발이라든지 구강점막이라든지 혈액 뭐 침 같은 그러니까 이런 시료를 채취할 특정범죄 뭐 강력범죄라든지 아니면 뭐 성범죄라든지 이런 거 채취할 수 있도록 침해하지 않겠죠? 자 보시면 대상범죄는 재범위 위험성이 높아 dna 확인 정보를 수록 관리할 필요성이 높으며 뭐 이렇게 쭉 해서 재취 대상제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99번 경찰서장이 체류액을 물에 혼합 판 용행을 살수차를 이용하여 살수한 행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요걸 특이하게 법률 유보 번지에 유의해야 된다고 봤어요 자 집회나 시위해산을 위한 살수차의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죠 그냥 물로 쏴도 막 힘들고 체류탄을 쏴도 막 힘든데 그걸 혼합한 액을 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맞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더군다나 이때가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 건데 그 세월호 이제 뭐 어떤 법률 제정이라든지 이런 거 그걸 처벌을 제대로 해라 이제 이런 걸 다투는데 거기다 대고 이런 걸 막 쏜 거예요 자 그러면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데 보시면 대통령 영 2조 여기 보시면은 자 위임하고 있는 법령이 없으므로 자 법률에 의해서 이제 위임을 했는데 보시면 체류탄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기타 장비로 살수차 물포 이런 건 있는데 이거를 섞는 거 섞은 그건 없단 말이에요 법률의 규정이 그래서 혼합 살수의 근거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법령이 없으므로 법률 유보 원칙에 유비해 돼서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모의 총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은 이거 뭐 진정한 총포로 오인 혼동된 위협소사 사용될 정도의 총포화 이걸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취소소송 등의 제기지 행정소송법 조항이 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죠 자 보시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 판례라든지 보통 받아들일 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써 이는 금전 보상이 불능한 경우 내지는 금전 보상으로 사회검전상 행정처벌을 받은 당사사에서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유형위의 손해를 의미한다고 이미 판례로서 거의 확립된 어떤 논리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고경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폭처법의 조항에서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제공하다 할 때 공짜예요 함께 공짜가 아니에요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이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맞는 질문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상 판매 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 군복에 어떤 물품에 해당되는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법률상 판매 목적 소지금 어떤 해당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응급 우려에 관한 법률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왜 그래요 그 이제 수범자가 누군요 심판대상 조항인 수범자인 이송업자는 그렇게 규정했어도 처벌 조항인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이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선거운동을 위한 자 호별방문 금지 규정이 있죠 불구하고 관원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 점포, 다방, 대합시, 기타, 다수님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를 호소를 허용하는데 이때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부분이 자 법률로 이렇게 다시 볼게요 자 호별방문이 이제 제한되는데 호별방문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항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잘 보세요 관원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 점포 등 다방, 대합시,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좌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공개된 장소가 관원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 점포, 기타, 대합시 요거하고 유사할 거라는 게 예측 가능하죠 그 얘기에요 그래서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란 관원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 점포 이런 거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여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된 곳을 의미한다고 충분히 해석 앞에 이렇게 이걸 해석할 만은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106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형벌 불소거 원칙과의 관계인데 형벌 불소거 원칙은 다들 아실 텐데 보안처분 같은 경우 보안처분은 두 종류가 있어요 형벌적 보안처분하고 비형벌적 보안처분이 있는데 형벌적 보안처분은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이에요 비형벌적 보안처분은 이렇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이런 것처럼 자유를 박탈하는 건 아닌 거 그래서 형벌적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보안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소급형 금지원칙이 적용되는데 비형벌적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소급형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 자유 박탈하는 게 아닌 그런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형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쭉 이렇게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소급 적용하도록 한 부칙과 경과 규정은 소급형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근데 이제 노역장 유치 이런 거 노역장 유치 같은 경우에는 자유를 박탈하죠 자 보시면 노역장 유치의 법적 성격 재산형인 벌금과 과료 납부는 강제할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벌 중 생명신체 명예형은 집행을 가둬버리거나 집행을 하면 되는데 재산형인 경우에는 안 내고 재산을 숨기고 이럴 때는 이걸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정하기 위해서 형벌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서 노역장에 유치하는 거예요 가서 일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노역장 유치는 벌금 또는 과료의 대체 집행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가서 노역장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 불소공 원칙에 적용 대상이 되고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중처벌 금지 원칙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리익 처벌을 모두 포함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서 그 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리익 처벌은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 109번은 이제 뭘 잘 보시면 주체가 누군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 종업원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인해는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 상법에서 회사법 할 때 예를 들어 법인이 있으면 A라는 사람하고 어떤 거래라든지 법률 행위를 할 때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가 어떤 이제 법률 행위를 하면 대표이사는 원래 자연인인데 대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상대방과 법률 행위 또는 거래 행위를 하면 그 법률 행위 효과가 이 법인에게 귀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인이 법률 행위를 할 때 대표자가 했는지 그래서 이 대표권이 있는지 또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했는지에 따라 법인에게 귀속될 수도 있고 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도피액이 2배 이상 10배 이상의 상당한 벌금형을 과하게 되면 대표자 등이 했기 때문에 그건 법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요 보시면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대표권이 있기 때문에 법규 위반에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임으로 법인이 대표자를 통해 국외 도피를 했다면 그 자체로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근데 종업원이 했다면 종업원은 대표권이 없어요 하더라도 그게 행위의 효과가 바로 법인에게 귀속되는 거 아니에요 법인이 이 종업원에게 뭐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을 관리하는 데 그 잘못 그 책임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법인에게 그 어떤 관리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이 고정조치 의무를 위반해 화물을 적재하고 운전한 경우 그를 고용한 법인을 면책사위 없이 바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면 자기 책임 원칙이 위반되죠 그래서 책임이 있는지를 그래서 종업원 아까 대표자가 아니에요 종업원의 고정조치 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성의 주의문을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법인도 형사처벌하게 왜냐하면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는 다른 사람이 범죄에 대해서 그 책임이 유부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주의 원칙이 위반된다 그래서 대표자가 했는지 종업원이 했는지 구별해서 계획을 내드셔야 돼요